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세먼지,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면서 최명섭 의원님은 약간 건강이 좋지 못한데 오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증시가 3일 연속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오늘 이한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 중 시선집중 공화당이 하원은 탈환할 것으로 보이고 상원에서도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은 박빙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증시 상황과 더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도 업종은 어떻게 바뀔까까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부 위원님. 네. 글쎄요. 지금 이벤트가 이번 주에 들어서 굵직한 게 3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또 내일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주요하죠. 인플레어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국내 증시는 내일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미국 그 중간선거가 증시에 어떤 위안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이기던 민주당이 이거든. 절 예로 보면 거의가 다 상승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막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책질 간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 국내 증시는 제가 참 외롭게 10월달부터 4분기에는 큰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 옆에 계신 최명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진짜 줄기차게 외체됐던 그런 시황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앵크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13% 올랐잖아요. 네, 고정 대비, 연장점 대비. 그때는 아무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무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이것이 또 미국 중간선거와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942년 이후에 중간선거가 총 20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모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 상승을 했다. 그 이유는 중간선거가 되면 또 뭐냐면 다음에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될 건 과연 어떤 주도 업적이 바뀔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글쎄 선거는 아직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일단 상원에서는 좀 박빙인 것 같고요. 또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화당이 이겼을 때 수혜주는 소위 말해서 화석연료에 관련된 에너지주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놀리주 그다음에 또 제약, 똑같은 거죠. 방산, 이론적이 좀 좋다. 왜냐하면 정책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민주당은 역시 IRL 법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들 자국산업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또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태양강 이론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글쎄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당별 정책에 대한 입장 쭉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란 어떤 스탠스 그다음에 또 생산대조, 대외정책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대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핵심은 우리 주식하시는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가 결국 선거에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큰 흐름으로 봐서 꼭 선거에 관련된 것 말고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따가 제가 다음 코리에서 말씀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화당,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 더 우세한 가운데 주도권을 지면 현 정부에서 재정지출이 억제되고 또 새로운 세금이나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로 인해서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채금리 하락과 이로 인한 지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있는 편입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명선 위원님, 일단 중간선거 이후에는 플러스라고 미증시도,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싹쓸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겠는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5년간 공화당 총재로서 대통령했을 때는 전 세계 증시나 경제나 정치, 군사력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련,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중국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일본 상원을 통해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정치, 경제, 군사 질서가 거의 무너졌고 그걸 거의 공산당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 70억 인구들이 많은 피해가 가고 있죠.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성을 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5년 동안 미국을 잘 힘들었거든요. 미국과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도 안정시켰고 군사적으로도 안정시켰고 경제도 호황이었고 또 주식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화당이 싹쓸을 내서 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한국도 저는 따라가니까 정치, 경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화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구는 욕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또 경제가 살려야 되죠. 경제나 주가 시장, 또 정치나 군사적으로 전 세계로 안정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번에 공화동에서 몰표를 받아서 전 세계의 증시라든가 우리 한국 증시도 안정적으로 희망차게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시장 등 안정화 흐름을 기대한다라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국제금리 하락과 증시 상승의 기대감을 중간선거 이후에는 갖게 된다라는 면이네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가요? 환율도 1,364원. 사흘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9월 1일 이후에 취소통 환율이 안정화를 빠르게 되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그것도 예상을 하세요? 그렇죠. 금리도 좀 일화될 거고 공화당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모델에게 난리 쳤잖아요. 연준 의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금융시장의 안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떠나서 모두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핫 키워드로 어떤 업종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영업이 하락에도 주가는 상승 바로 인터넷주입니다. 오늘도 IT, 2차전지, 인터넷 골고루 오는 가운데 참 반가웠던 건 인터넷 관련 주죠.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3분기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주가에 아무래도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일인걸요. 주가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다? 아니다. 반짝 반등이다라는 이견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조은정무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저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일단 강하다. 왜냐하면 반짝 반등 쪽으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옥석에 가르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좀 매크로하게 시장을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장이 좋을 때는요. 조그만 이렇게 악재 같은 건 듣고 일어서고 또 조그만 호재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추격 매수에서 그런 것보다도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쯤에 매수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왕 보는 눈이나 종목 보는 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10월달 바닥을 치고 큰 장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을 보는 눈은 하나 큰 사이클로 봤을 때 팬데믹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역병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기를 부행하러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돈의 유동성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금융 장세예요. 그러면 그 돈의 힘으로 이렇게 선수나 이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라는 게 실적 장세예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그것이 금리 올릴 때가 역금융 장세예요.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게 역실적 장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9월까지 역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10월부터 물론 아직도 기업도 실적은 안 좋은 것대로 많이 나타나지만 주가는 그랜지 검지에서 선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인터넷 관련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키 맞추기 상승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한 달 사이 10% 이상 다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해 볼까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온데 이런 종목들 특징을 보십시오. 이때 결국은 이때 팬데믹 때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서 그랬다는 수혜주가 됐죠. 왜냐하면 비대면 관련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문어빨이 확장하면서 수혜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면 다 보면 세웅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하면 또 그것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네이버 앞에 실적부터 볼까요? 실적 3부기 실적이 나왔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분기 매출이 2조 573억에서 1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302억 정도 돼서 5.6% 감소한 실제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 매출 플러스 7%죠.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1% 정도가 이렇게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실까요? 삼성전자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진핑이 3연임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차이나 런 외국 자금들이 다 이탈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꼭지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뭐냐면 킹달러 그것이 4세의 고점을 향상하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시총 상위 기업들에 대해서 배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지금 주가 상승이 일하고 있는데 내부를 한번 보실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 노란색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안 좋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16%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 같은 사수에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요. 급도 못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른다. 그래서 기술적 방역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덜하죠. 내부가 16% 올 때 12% 오르죠. 주식을 보게 되면 놀리고 과학이고 절대 그것을 속이지 못해요. 펀드멘털을. 그러면서 이것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카카오는 그동안 너무 풍요로 구가했다. 이 연봉이에요. 카카오. 3년 동안 계속 풍요로 구가했기 때문에 지금 누르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좀 오른 부분들이 더 많네요. 그럼 여튼 인터넷 대표주라고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더 우위를 더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특징적으로 봤을 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화돼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어요. 역시 네이버는 우리 인터넷에 대장 주고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화법이 확정했죠. 물론 네이부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대장의 뭐라고 그럴까 파급력은요.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네이버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제가 꼽은 게 뭐냐면 매출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 내년에는 포시마크라고 미국 회사를 인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는 우리 당근마켓이라든가 중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 시총 2주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회계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또 매출도 캡파업되게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봐도 서세히 20만 원까지 열려있다. 20만 원까지는 크게 부담없이 열려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주목하는 특징주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더 팽배해진 가운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참 사랑한 종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위에서 매수한 분들의 가슴 아리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참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 새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내려도 너무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를 보시면 이 종목이 예전에 보십시오 46만 5천원 갔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50만원 들고 향후 100만원도 간다는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죠. 여기저기서 그런데 46만 5천원 짜리가 15만원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때 높은 데서 너무나 큰 희망과 꿈을 줬는데 결과는 좀 비참했다. 또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 더 심하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도 17만 3천원짜리가 무려 4만 8천원대까지 와서 여기는 더 3분의 1 토막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너무 항상 이제 저나 좋은 종목이 항상 바닥에 잡자 바닥에 잡자 그걸 계속 부르짖는데 고점에서 잡으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나중에 떨어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한 2주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찍었다고 봅니다. 또 주식이 상승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식이 상승장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기술적은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명섭 위원님도 그 바닥에서 매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잡으면 잘 가면 좋지만 이렇게 뭐 크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이 나타나면 참 힘들잖아요. 카카오 약간 바닥을 쳤다라고 좀 예상하시는 겁니까?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방금 이제 좋은 정보님께서 네이버를 참 말씀 잘하셨고요. 저도 이제 네이버에 관심이 있는데 어차피 두 개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 카카오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죠. 그래서 젊은층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뮤직 컨텐츠로 해서 센세이션을 이뤘던 기업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가 요즘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기간 기간 쪽에서 한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기간 금융투자 보험투신 외국인은 좀 매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죠. 17만 3천원짜리가 5만 2천원 정확히 3분의 2토막이 났는데 일봉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지지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2주 연속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7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뭐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올라갈 것이고 회사가 좋지 않으면 계속 이제 횡보하락을 하면서 계속 좀 시간 끌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관의 매수세가 증가한 부분도 좀 주목해 주셨는데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막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저점에서 신규 매수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하라라는 면인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자는 답답하죠. 지금 뭐 3분의 1통이나 반통이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17만 원에 샀는데 지금 5만 2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17만 원 간다고 계속 이렇게 기다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8만 원, 10만 원 가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절반은 들어가는데 절반은 매도해서 계속 사고팔고를 해서 그 다음 손실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메꿔준 게 좋다는가 그래서 3분의 1통방이 났기 때문에 다 원상복귀하기는 힘들고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복구할 수 있으니까 반은 들어가시고 반은 그때그때 매수 매도를 수액이 한 2, 30% 할 때마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어느 정도는 손실난, 크게 손실난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다루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과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있어서 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핫 키워드였고요. 잠시 후 자리로 옮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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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